상지대학교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적으로 배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연내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센터를 상지대와 함께 공동 운영할 드리마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늘 원주지역에 발달장애인 학부모 15명을 주축으로 창립됐습니다. 상지대는 장애인 학부모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언어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등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